공병호TV의 공병호 오늘 이 시간에는 몇 회에 걸쳐서 수학정거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년 수학에 종사해온 원로수학학자가 만든 선거조작방정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는 법정에서 유력한 정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결정적인 정거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21대 부정선거 정거물 가운데서도 수학적 정거물은 가장 강력한 정거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생생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수학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앞으로 C 교수님의 성함은 본인이 동의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선거조작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21대 총선 결과에서 수학적 규칙성, 수학적 패턴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선거조작방정식, 선거조작연립방정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선거조작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바로 선거결과가 자연숫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인공숫자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작 징후들입니다 썩은 것은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자연숫자가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갖고 행해진 인공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숫자들을 보고 이게 왜 이래라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그리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규칙적일까? 인위적인 냄새가 확 나는데? 인공적인 것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불편함과 어색함과 호기심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연수거을 사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관철돼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천연수거을에 출마한 민주당,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후보의 선거결과를 보면 묘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수가 3명의 후보 모두에게 관내 사전투표수의 39%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각 후보가 100표를 각각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39표가 바로 관내 사전투표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사이에 정확한 규칙성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정일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수가 15,797표입니다 여기에다가 0.39를 곱하게 되면 6.185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나 이정미 후보나 간에 각자가 얻은 관내 사전투표수에다가 일정한 상수인 0.39, 39%를 곱하게 되면 정확하게 관내 사전투표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궐 지역구 투표결과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 이상하다, 괴상하다 그런 느낌뿐만 아니고 심정뿐만 아니고 물정을 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수의 관계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관내 투표수가 관내 투표수의 일정 상수, 일정 비율로 나타난 지역구가 부쩍 많습니다 다만 이 상수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갑 같은 경우는 각 후보의 관내 득표수는 관내 득표수의 0.28을 곱하면 되고 분당구 얼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수에다가 0.29를 곱하면 되고 인천 남둥구 갑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에다가 0.30을 곱하면 관외 투표수를 얻게 됩니다 송파병은 0.31입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성현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통계학자로서의 진단을 내립니다 일부 지역구의 사전투표에서 관외 투표와 관내 투표결과를 보면 놀라운 상수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통계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개수가 1.0으로 득표율이 100%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전 득표율이 관내 사전 득표율과 물론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상수가 존재해서 관외와 관내 사이에 상관관계가 1, 100%에 가깝게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통계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사례는 관외와 관내 일치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관외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수를 비교할 때 투표율이 99%가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가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맞춰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관외에 거주하는 수천 명과 관내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 단계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가능성의 영역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가 아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수학은 명료함을 특색으로 합니다 통계학만 하더라도 평균에서 포준오차범위 내에서 확률적으로 0.0001% 확률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학자들은 그냥 딱 울러뜨러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미지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X축하고 관외 사전투표수가 X축 관내 투표수가 Y축입니다 X축과 Y축 사이의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X와 Y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자연 숫자의 분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성이나 어떤 종류의 패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작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숫자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드는 숫자다 여러분 다음 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 후보의 X 관외 사전투표수와 Y 관내 사전투표수는 일정한 기울기 직선 위에 정확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사립해 봤던 인천 연수월의 정일영 그 다음에 민경욱 이정미 위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X1, Y1 또 X2, Y2, X3, Y3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작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작이 정상적인 선거라면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수 X1과 관내 사전투표수 Y1이 무수히 많은 점들 가운데서도 직선 위에 교점인 X1, Y1으로 결정된 가능성은 0%이므로 넘어 충격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보시죠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죠 수만 명을 이루어지는 종로구에 사는 사람하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수천명이나 이런 사람 수만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그런 분포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땐 교점인 X1과 Y1이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직선 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은 0%다 0% 0% 그 0%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학자가 충격적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C 교수님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원로 수학자의 선거 조작 방정식 찾기가 시작됩니다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선거 조작 방정식의 발견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범죄를 범한 조작범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달아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올가미를 꽉 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수학은 0.00001% 크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은 아주 확실한 세계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00001%다 이렇게 하면 판사나 검사나 간에 그렇게 해도 0.0000001%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학은 일체국에 없습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선거 조작 방정식의 발견은 범죄자들이 조작범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가미를 조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 수학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건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매트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 교수님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였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했을까 선거 조작 공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들이 조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자들은 제공할 수 있을까 비밀은 바로 목표 득표수와 관외 사전투표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수 세 가지 변수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 조작 공식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입니다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 복잡한 도출 과정은 나중에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에 도를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일단 시 교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견한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의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립 방정식이 바로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입니다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 방정식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X나 Y가 무얼 뜻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자 X는 관외 총 투표수입니다 대문자 Y는 관외 총 투표수입니다 대문자 X와 대문자 Y를 합치게 되면 사전선거 총 투표수가 나옵니다 다음은 소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문자 X는 특정 후보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그러니까 X1 이렇게 하면 후보 1번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X2 이렇게 하면 후보 2번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소문자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더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사전선거 총 득표수가 됩니다 다음은 그리스어 로우입니다 로우는 목표 득표율입니다 타겟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문자 Y분의 소문자 Y 혹은 대문자 X분의 소문자 X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총 득표수 예를 들면 큰 글자 Y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 득표수를 뜻하기 때문에 관내 총 득표수에서 후보 1번이 Y1 얼마나 득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목표 득표율입니다 그 다음에 P는 득표율입니다 분모는 대문자 X와 대문자 Y 그리고 분자는 소문자 X와 소문자 Y입니다 사전선거의 총 투표수 가운데서 특정 후보가 받은 관외 총 투표수와 관내 총 투표수를 합한 것이 바로 득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얼마든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 조작 연립방정식의 실행법입니다 우선은 당선을 첫 단계는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목표 득표율 로우를 그리스 로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맨 처음에 자신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목표 득표율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로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총 사전선거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를 자신들이 가져야 승리가 보장되는가를 결정한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전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당일 투표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당선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작값으로 소문자 x 특정후보의 관내 투표수 그리고 소문자 y 특정후보의 관내 투표수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외 득표수입니다 관내 득표수입니다 소문자 x와 y는 특정후보의 관내 득표수 특정후보의 관내 득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작값 소문자 x와 소문자 y의 결정공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선거조작공식 혹은 선거조작연립방정식입니다 선거조작연립방정식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사전선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작하는 사람들이 손에 쥐을 수 있는 정보는 대문자 x입니다 관외 총투표수 대문자 y도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내 총투표수 그 다음에 감마 감마 그리고 로우는 모두 미리 결정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조작연립방정식은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결정하는 그런 공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듬 말씀드리면 소문자 x는 특정후보의 관외 득표수 소문자 y는 특정후보의 관내 득표수입니다 결국은 선거조작방식 연립방정식은 x와 y를 결정하는 겁니다 특정후보의 관외 득표수 특정후보의 관내 득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조작연립방정식도 결국은 소문자 x와 y를 구하는 바로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조작공식에 대한 직관적 이해입니다 21대 총선 데이터에서 선거결과의 조작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지역구의 사전선거결과의 통계 데이터에서 소문자 y를 소문자 x를 소문자 y로 나눴을 때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문자 x분의 소문자 y는 곧바로 사전관의 득표수 득표수입니다 사전관의 득표수를 사전관의 득표수로 나눈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역구의 선거 데이터가 감마를 만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때 소문자 x와 y의 수치는 당선을 위한 득표율 로우율을 미리 정해놓고 구해진 일종의 조작값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한번 더 풀어 쓰면 1번 후보의 사전관의 득표수 x1을 또 1번 후보의 y1입니다 관내 득표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값이 모두 다 일치하는 감마와 일치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조작값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21대 총선 결과가 특정 지역구가 오염됐느냐 조작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시 교수님은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인되면서 믿기 어려운 현상으로 유튜브와 더 나아가 언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이런 동기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정교한 수학적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너무나 특이한 그런 숫자의 배열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왜 수학적으로 저럴까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교수님이 결국은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선거 조작 연립 방정책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 선관위 선거결과 데이터로부터 확인되는 맥 선거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종로 선거구에서는 감마가 0.4입니다 또 민정욱 선거구에서는 감마가 0.39입니다 그리고 분당을 지역구에서는 감마가 0.29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김부겸과 주호영 선거구에서는 감마값과 그 다음에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나눈 값이 다릅니다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나눈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수성을인가 그렇죠 0.41이지만 감마는 0.38이기 때문에 소문자 X와 Y값이 조작값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수님의 주장은 이 글에서 제시한 일종의 조작 연립 방정식은 사전선거가 부정이라는 의혹을 입증하는 강력한 수학적 공식이라고 판단한다 강력한 수학적 공식이다 사전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학적 정거물로 법정 정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거관리위원에서 공포한 선거결과대회 데이터에서 이 공식이 조작에 사용되고 있음을 많은 여러 선거구에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파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선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이 수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남은 문제는 조작된 관외 득표수와 또 관내 득표수가 실제 투표함의 투표수와 과연 일치하는가 일치한다면 어떤 트릭이 개입된지를 밝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참 여러분들에게서 아주 간단한 것은 어쨌든 이 좀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좀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연립방정식 선거 조작 공식 방식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면은 그냥 통계학적 정거뿐만 아니고 수학적 정거물로서도 이번 선거 특히 사전투표가 상당히 많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작되지 말라 이렇게 질타하기도 합니다 21대 총선결과 통계는 정직한 숫자인가 아니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숫자인가 숫자의 정직성 혹은 조작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작판별 관계식 이란 이름으로 시 교수님이 제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 조작 판별식 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특정 선거구의 21대 총선 결과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은 우선 다음과 같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은 가장 위쪽에는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습니다 한 칸을 내려오시면은 후보별 관외 사전 득표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얻은 관외 사전 득표수가 x1 x2 x3으로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칸을 내려오시면은 관내 사전 득표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y1 y2 y3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문자입니다만은 마지막 칸은 각각의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수 관내 득표수와 관외 득표수가 합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왼쪽으로부터 마지막 칸에 있는 대문자 x와 대문자 y는 지역군 내 관외 사전 총투표자 수와 관내 사전 총투표자 수를 말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소문자 x와 y는 특정 후보가 관외 사전 득표수고 또 관내 사전 득표수를 이야기합니다 x는 관내 사전 득표수 특정 후보의 소문자 y는 관외 사전 득표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작 여부를 판별하기를 원하시면 우선적으로 i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인 소문자 xi와 또 관내 득표수인 소문자 yi 값의 비율이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1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로 나눈 값과 2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2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로 나눈 값과 3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와 3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나눈 3개의 값이 모두 다 일치한다면 모두가 일치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조작 값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선거에 참여한 세 후보의 값이 모두 다 일치한다면 각 후보가 사전 선거에서 얻은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 그러니까 소문자 xi와 yi는 모두 인위적인 조작 값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시 교수님이 제공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후속 논문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시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x 소문자 xi를 소문자 yi로 나눈 것 이 꼴은 대문자 x를 또 대문자 y로 나눈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조작 판별 관계식 혹은 조작 판별 공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시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어렘 3번 정리 3번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정리 3. 도표에서 특정 i번 후보자의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인 소문자 xi와 소문자 yi가 관계식인 아래를 a를 만족시킨다면 그러니까 소문자 xi를 소문자 yi로 나누고 그 값이 대문자 x분의 y를 나누진 이것을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i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와 또 i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 값들이다 이런 이유로 관계식 a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i후보의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가 조작 값인지를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 관계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얻은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하고 이것이 모두 다 일치되면 그것은 무조건 조작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민경욱 후보가 출마했던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다음 질문은 검증 사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는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인천연수월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인천연수월 사례는 판별 관계식을 이용해서 보면 각 후보에 대해서 관내 사전 득표수를 관내 사전 득표수로 딱 나누게 되면 놀랍게도 39% 0.39라는 상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다 같습니다 정영일 후보, 민경욱 후보, 이정미 후보가 0.39라는 상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판별 관계식을 이용하면 인천연수월의 사전 투표는 모두 다 조작 값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전국 지역구 가운데서 43군데가 인천연수월과 같이 각 후보의 관외 득표수의 둘을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이 다 일치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조작 값을 판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통계에서 사전 득표수, 각 후보에 받은 사전 득표수를 가장 손쉽게 이것이 조작 값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관외 득표수를 나눈 값이 모두가 일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의 털림없이 조작 값이다 이렇게 조작 값을 판별하는 조작 판별 관계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 데이터에는 그야말로 조작 값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시 교수의 논문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 데이터는 자연 숫자가 아니라 가공 숫자다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 데이터는 자연 숫자가 아니라 조작 숫자이다 시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작 숫자들은 어떤 수학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 방정식은 조작 수를 제조하는 조작 기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작 수들은 어떤 수학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 방정식은 조작 수를 제조하는 만들어내는 조작 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학자의 눈에는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 통계는 조작 기계로 제조된 숫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 투표에서 만들어낸 그 데이터와 통계라는 것은 조작 기계로 제조된 숫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 교수가 쓴 조작 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수학 실험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제 구성에서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내용을 그대로 찬찬히 읽어주면서 간간히 저의 간단한 설명을 더하는 것이 여러분이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수, 작위수입니다 자연숫자는, 자기수라는 것은 가공숫자입니다 인공숫자는 무작위수,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숫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수로서 흔히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수들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수방정식의 답으로 얻어진 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수, 인공수, 가공수, 조작수 이것은 바로 대수방정식의 답으로 얻어진 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연숫자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수, 가공숫자라는 것은 무작위수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수로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1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숫자는 보통 생활인이나 정치인 눈에는 그냥 숫자지만 수학자 눈에는 대수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이기 때문에 해답을 찾아낼 수 있고 조작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세 가지 수학실험은 무작위수와 좌위수의 개념차이 자연숫자와 인공숫자의 개념차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사전선거 득표수 조작 의혹의 수학적 분석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는 수학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험 1, 실험 2, 실험 3 세 가지 소개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쉬운 것만 들을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 것을 지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 1은 조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실험 2는 어중간화의 조작이 된 겁니다 실험 3은 완벽하게 조작한 겁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실험 3에 속합니다 완벽하게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수학자가 증명해낸 겁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 교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실험 1, 실험 2, 실험 3를 무작위, 자연 숫자로부터 실험 1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실험 2, 그리고 마지막에 실험 3 자기수, 가공수까지 여러분들 전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험 1입니다 자연 숫자입니다 개입하지 않은 것, 조작하지 않은 겁니다 0과 1 사이에서 두 개의 실수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무작위로 뽑는 실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소문자 x라는 것은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 그 다음에 소문자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를 뜻했습니다 0과 1 사이에 두 개의 실수를 무작위로 뽑는 실험이다 아무런 개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x와 y는 자유도가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합니다 자유도가 각각 1인 수입니다 이들 두 개의 수를 순서상 가로 열고 x와 y로 나타내면 길이가 1인 단위인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입니다 따라서 실험 1은 단위 정사각형 내부에서 한 점을 뽑는 실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얼추 이해되면 그냥 한두 번 정도 더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1이란 것은 개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각형 내부에서 임의로 한 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입이 없고 조작이 없기 때문에 분포도가 굉장히 많은 점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수학적 규칙성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 1입니다 실험 1 완전 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20대 총선은 완전히 개입돼 없었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바로 실험 1이 아니고 실험 2도 아니고 실험 3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2입니다 실험 1은 어중간하게 개입한 겁니다 이 p와 비슷한 기호를 그리스어로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를 연과 일사에 고정된 실수라고 하자 실험 1의 수와 같이 두 실수 x, y를 뽑돼 선택하되 그 합이 반드시 로우가 되도록 뽑는 실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제약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엄격한 제약 조건은 아니지만 제약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동반경에 구속을 받게 되죠 자유도가 훨씬 더 실험 1에 비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숫자와 인공 숫자 사이에 어중간한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1에서 자유도가 각각 1이었던 x와 y 두 수 가운데서 어느 하나는 반드시 자기의 자유도를 잃고 0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x는 자유도 1을 유지하고 y는 자기의 자유도 1을 포기한다고 서로 약속한다고 하자 결국은 자연 숫자에 멀어질수록 자유도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죠 이 약속은 자유도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아까처럼 사각형 안에 아무데나 위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비스럼하게 꺼진 직선 위에 어느 점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y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x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가 되겠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y값은 x가 하나 값을 선택하면 y값은 1차 방정식인 y이골은 p-x 혹은 로우-x의 해답 솔루션으로 자동 조직이 된다 그러니까 실험 1에서는 x든 y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실험 2에서는 x는 y에 의해서 구속되고 y도 x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거죠 자유도를 많이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험 2는 실험 1의 수와 같이 단위 정사각형 내부에서 무작위로 한 점 가로열고 xy를 뽑되 제약 조건 추가 조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x 플러스 y이골은 p 혹은 p를 만족하도록 뽑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좀 받으신 분들은 검세히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제약 조건이 더해질수록 선택의 폭이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험 2를 뜻하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x는 자유도 1을 유지함으로써 y는 자유도가 0인 수가 되고 y의 값은 x의 변수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수이며 y이골은 p-x의 값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x가 자유도를 1로 가지면 y는 자유도가 0이 되는 것이죠 또 y가 자유도를 1을 가지면 x는 자유도가 0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선 줄을 건 직선 위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된 x와 y의 순서상인 가로열고 x,y는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 y이골은 x-p 위에 한 점이 돼야 된다 아무데나 놓일 수 없고 반드시 사선 위에 한 점이 돼야 된다 따라 실험 1은 직선 p-x 위에서 한 점을 하나의 점을 선택하는 실험과 동일하다는 거죠 실험 1에서는 사각형 안에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위치할 수 있지만 실험 2에서는 반드시 비스더마이건 사선 y이골 x-p라는 그 위의 한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자유도를 엄청나게 상실한다는 거죠 실험 2에서의 추가 조건 때문에 점 x와 y를 뽑는 영역이 2차원 영역인 단위 정사각형에서 1차원 영역인 직선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추가 조건이 엄청난 외부의 힘임을 실감할 수 있다 참 여러분들 실험 1에서는 사각형 안에 어디다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위에는 엄청난 외부의 힘이 주어져가지고 제약 조건이 주어져가지고 반드시 직선 위에서만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1차원으로 한정돼 버린 겁니다 실험 2에서의 p는 사전선거에서 미리 설정한 후보자의 조작된 득표율을 해석하면 x와 y는 조건 x 플러스 y이꼴 p 하에서 나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x는 사전선거 관외 득표율을 의미하고 y는 사전선거 관외 득표율을 해석한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은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입니다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입니다 실험 2에서는 x가 자유도를 크게 가지기 때문에 x가 x가 마음대로 선택하더라도 y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게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나 득표율이 결정되면 y는 그게 종속돼서 선택권 없이 그냥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전선거라면 먼저 x와 y가 정해지고 나중에 그 합인 연과 일사의 값으로 결정되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p가 결정되지만 따라서 x와의 영역은 2차원 동력인 삼각형이 안에서 결정된다 만일에 정상적인 사고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삼각형 안에 어느 지점에 속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엄격한 제약조건 누군가 조작을 상당 부분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삼각형 영역에서 그냥 삼각형의 마지막 변인 사선에서 한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훨씬 외부의 압력이 많이 가해진 경우거든요 그런데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는 훨씬 더 강력한 조작이 행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실험삼에 해당합니다 실험삼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험삼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데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자유도가 없습니다 실수 실험삼입니다 실수 감마 감마를 그 다음에 로우 피하고 비슷합니다 로우와 다른 0과 1 사이에 고정된 수라고 하자 감마와 그 다음에 로우입니다 감마 로우 실험 예수와 같이 두 실수 x y를 뽑되 추가조건이 주어진다 여기서 추가조건이라는 것은 y를 소문자 y를 소문자 x로 나눈 것 이 꼴은 감마입니다 감마라는 것은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를 관내 사전 득표수로 나눈 그 값이 상수입니다 감마를 만족하도록 뽑는 실험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꼼짝마입니다 바로 그것이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 결과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외부에서 완벽하게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예수에서 자유도가 1인 x마저 소문자 x마저 자기의 자유도 1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두 수인 소문자 x와 소문자 y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자 x는 특정 후보의 관외 득표수입니다 소문자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득표수입니다 이 두 개의 수가 모두 자유도가 0이 되어버린다 0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두 수인 소문자 x와 y 값은 연립방정식의 해로 솔루션으로 해답으로 결정되는 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조작기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 드러난 데이터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입니다 연립방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립방정식이란 것이 소문자 x 플러스 y 꼴은 로 p와가 비싸게 생긴 거고 y 꼴은 감마 곱하기 x입니다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선거조작방정식 선거조작연립방정식 선거조작방정식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두 개의 방정식입니다 소문자 x 플러스 소문자 y 꼴은 로 소문자 y 꼴은 감마 곱하기 소문자 x 이것이 바로 선거조작방정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미지 한번 보시죠 실험 3은 실험 2에서와 같이 직선 y 꼴은 p-x 위에서 점 실험 x y들을 뽑되 추가조건인 추가조건이 주어집니다 추가조건인 소문자 x에 소문자 y를 나누는 것이 감마를 만족하도록 뽑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실험 1에서는 아무 제약조건이 없었고 실험 2에서는 y 꼴 p-x라는 사선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실험 3에서는 더 강력한 외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특정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관외 득표수로 나누면 이 꼴은 감마 상수가 나옵니다 이 상수라는 조건은 하나 더 주어졌으니까 이 실험에서 추가조건은 기울이기가 1를 감마로 나눈 것의 직선의 방정식이고 따라서 y 꼴은 1를 감마로 나눈 것의 곱하기 x이므로 실험 3은 결국 두 직선 y 꼴 p-x와 그 다음에 y 꼴은 1분의 r분의 1 곱하기 x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선과 직선이 마주치는 교점에서 xy x2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점인 가로 열고 small x1 small x2를 뽑는 실험과 동일하다 엄청난 조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조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제약조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이야기죠 이 실험에서 뽑은 가로 열고 소문자 x1과 소문자 y1은 추가조건 때문에 실험 위에서 점 가로 열고 소문자 xy를 뽑는 영역이 1차원 도행인 직선에서 0차원 조건이 한 점으로 한정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사각형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직선 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직선도 아니고 그냥 한 점을 찍도록 그냥 강제당하는 겁니다 0차원인 한 점 가로 열고 x1 y1으로 엄청나게 축소되어 버렸다 추가조건이 그만큼 강력한 외부 힘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조작을 단행한 자들이 완전히 조작값을 강제로 해가지고 자연 숫자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 3이고 실험 3과 비슷한 상황이 21대 총선에 사전투표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실험 3에서 실수 감마를 사전선거에서 참여한 관외 투표자 수 대문자 x와 그 다음에 관내 투표자 수 대문자 y의 비율인 x를 y로 나눈 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p를 사전선거에서 후보자와의 조작된 득표율로 해석하면 교점 가로 열고 small x1과 small y1의 관계식은 x1을 y1으로 나눈 것 이꼴은 대문자 x를 대문자 y로 만족시킴으로 파일 정리 3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문자 x1과 y1은 모두 조작된 관외 관내 투표일 것이다 여기서 x1이란 것은 특정 후보의 1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고 y는 1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인데 모든 이 숫자들이 관외와 관내 불문하고 이것이 조작된 수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전선거라면 x1과 y1의 값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교점 x1 y1으로 결정된 가능성은 0이므로 너무 충격적인 조작이다 충격적인 조작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번 3번 후보의 조작 득표율을 각각 p1과 p2로 설정하면 교점 x1 y1 2나 x1 x2 y2나 x3 y2는 모두 다 이런 x2를 y2로 나눈 것 이꼴은 x3를 y3로 나눈 것 이꼴은 대문자 x를 y로 나눈 것을 만족함으로 따라서 모든 x2 y2 x3 y수는 모두 다 조작값이다는 거죠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실험 1에서 두 수 가로 열고 x y는 무작위수임을 설명하고 있고 따라 수학에서는 이 무작위수를 모두 다 확률변수 랜덤배력이라고 부른다 실험 2와 3에서는 두 수의 자유도를 제약하는 조건들 때문에 실험 1에서 원래 갖고 있던 무작위성을 빼앗겨버리고 자기수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실험 2와 실험 3은 결국은 가공숫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자연수가 아니고 가공숫자입니다. 그 실험 2와 3이 가공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수의 방정식과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은 무작위성을 상실한 인위적인 수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1대 총선의 관외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라는 것은 방정식과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작위성을 상실한 인위적인 수 일종의 가공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인위적인 수는 외부의 강합, external force 가 가해진 조작수라는 겁니다. 21대 사전투표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와 동결은 모두 다 외부의 강합, 외부의 조작, 범죄자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작 숫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수들은 어떤 수학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 방정식은 조작수를 제조하는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방정식은 조작수를 제조하는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 교수님이 찾아낸 선거, 선거 조작 방정식,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은 바로 조작수를, 조작된 수치를 제조하는 일종의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작기계를 찾아낸 겁니다. 수학적으로. 한마디로 21대 총선의 사전선거 결과는 실험 3과 일치합니다. 자유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수학 방정식, 조작기계 에 따라서 만들어진 가공 숫자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 교수님이 정말 원로 교수님답게 한국의 현안 문제를 자기의 전문지식으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줘서 거듭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조작됐습니다. 과천의 시연을 백번 천문하더라도 조작된 사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은폐할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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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